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의사 닥터진호입니다. 피부 건조하신 분들 굉장히 많죠? 제가 진료하다 보면 피부 환부 같은 데 만지다 보면 굉장히 건조해요. 물기도 없고 꺼끌꺼끌하고 그럽니다. 이게 고민이라고 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심해서 눈도 건조하다 그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가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물론 심한 병원으로 와야 되지만 일단은 채식하시는 분들이 피부 건조증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철 겹핍성 빈혈이 많거든요. 철분은 우리가 채식에서 먹는 거랑 육식에서 먹는 거랑 흡수율이 3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채식 위주로 드신 분들은 몸이 건조하면 철 겹핍성 빈혈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생량이 많은 분들 특히 자근근종이라든지 그런 병 때문에 생량이 많은 분도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에스테로겐 우세증은 피부 건조한 일은 별로 없거든요. 에스테로겐이 워낙 피부를 블링블링하게 만들기 때문에 얼굴이 광이 나고 번쩍번쩍해요. 살이 안 빠져서 짜증나고 성격이 안 좋고 그래서 문제지. 그러니까 자근근종이나 이런 거 말고 에스테로겐 우세증 없이 생리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철 겹핍성 빈혈로 인한 피부 건조증을 의지해 봐야 된다. 그다음에 피부 건조를 치료하는 가장 핵심 영양소가 하나를 대학으로 뭐를 대면 될까요? 비타민 A입니다. 그러니까 피부 A. A도 동물성 영양소죠. 그러니까 A, D, E, K2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동물성 비타민인데 이것도 역시 채식을 하시면 비타민 A가 몸에 부족해요. 비타민 A를 고용량으로 먹게 되면 용량을 좀 높여서 하루에 한 3만에서 5만 원 이렇게 먹으면 피부 건조증이 금방 없어집니다. 닭살도 없어져요. 그리고 여드름도 없어지고 피부에 막 거슬미 같은 거, 손톱 옆에 막 이렇게 나는 거 눈 건조한 거 좋아질 수 있는 분들 많고 모든 이제 몸의 분비가 잘 되죠. 촉촉하게 해준다. 촉촉하게 해주는 게 비타민 A예요. 기관지 점막도 촉촉하게, 피부도 촉촉하게, 눈도 촉촉하게, 모든 점막도 촉촉하게 이게 비타민 A입니다. 자궁경부암도 예방해요. 대장암도 예방하고, 비방암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비타민 A를 근데 겁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애기들이 먹는 대구 간유 있죠. 거기에 주성분이 비타민 A입니다. 오메가3도 있지만. 그래서 안전하다는 얘기고 위험한 거는 비타민 A가 아니고 베타카로틴이에요. 당근. 베타카로틴은 많이 먹으면 폐암온다고 돼 있죠, 논문에. 근데 물론 논문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제대로 알 수 없지만 비타민 A는 고용량으로 먹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A가 또 많이 쓰는 게 갑상전기능성진증, 그레이브지병. 그때도 고용량 비타민 A를 먹으면 증상이 드라마틱하게 가라는 분이 있는데 그레이브지병은 보통 그런 논문에서 쓰는 용량은 비타민 A를 하루에 10에서 30만 아이유를 씁니다.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종합영양제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 A를 부족하냐. 거기는 비타민 A만 있는 것도 아니고 베타카로틴과 섞여 있고 비타민 A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용량의 100분의 1도 없을걸요. 그러니까 엄청 낮습니다. 건조한 거를 촉촉하게 만들어준 영양소가 또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바로 체온에 중요한 요오드입니다. 또 분비에 중요한 요오드. 요오드를 먹고 피부건조증이 없어진 분이 참 많아요. 추위가 없어진 분도 많고. 거꾸로 얘기하면 추위를 타면 피부가 건조해진다는 얘기예요. 이동환 TV에 이동환 원장님 계시죠. 이동환 원장님이 처음에 제가 요오드 만들었을 때 그때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요오드니까 우리끼리 먹어보자 해서 드셔보시고 그때 하신 얘기가 겨울 동안에 피부에 보습제를 엄청 발랐는데 요오드 먹고 나서 지나 보니까 보습제를 안 발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건조한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오드 결핍이 있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오드가 결핍이 돼서 체온이 떨어지면 피부가 건조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오드 결핍은 없는데도 체온이 낮은 분들 갑상선 저하증이 있는 분들도 피부가 건조한 걸 느껴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체온이 따뜻해지면 피부는 덜 건조해진다. 지방 섭취가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거든요. 지방은 뭐가 있을까요? 올리브 기름도 있고 건강한 기름. MCT 오일도 있고. MCT 오일은 코코넛 오일에서 추출한 거죠. 활성용 성분을. 코코넛 오일도 있고. 우유 없는 버터. 우유는 요즘에 건강한 음식이 아니니까 우유를 많이 먹었나 할수록 암이나 골다공증이 증가하니까 우유 없는 기버터. 기벌터 할 때는 GHE죠.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아보카도 이런 것도 있고. 깨끗한 고기. 고기 기름도 있겠죠. 들기름, 찰흙기름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름들을 많이 먹으면 피부가 건조한 게 없었습니다. 피부가 기름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안 좋은 기름. 예를 들어서 뭐 마가린. 마가린은 합성 트렌스 지방이죠. 파노라유. 뭐 이런 거 튀겨서 먹거나. 콩기름, 옥수수 기름, 팝류 이런 거. 뭐 이런 안 좋은 기름도 있거든요. 이런 걸 태워 먹거나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걸 먹으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죠. 그냥 염증이 생기니까. 후회 얘기하겠지만 좋은 지방을 먹으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안 좋은 지방을 먹으면 피부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피부가 더 건조해집니다. 그런 병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 경피층 같은 자가 면역증이라든지 쇼그렌 증후군 이런 거는 피부라든지 눈이나 이런 데가 건조한 게 염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염증 때문에 건조한 거는 다른 원인들도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걸 먼저 잘 해보시고 그래도 안 가라앉으면 병원에서 치료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있으면 아토피도 오죠. 아토피 있으면 피부가 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식단이라든지 제가 지금 얘기해드린 영양소 이런 거를 드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피부 건조증 없애는 데 또 도움이 많이 되는 거는 MSM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항아미노산은 해독하는 데 중요한 아미노산인데 MSM은 특이하게 글루타치온이나 알파리포산 이런 거랑 달리 이걸 먹으면 피부에 염증들이 많이 가라앉고 피부가 건조한 게 많이 없어져요. 근데 이제 용량이 중요하죠. 최소 용량이 하루에 8g 병이 좀 있는 사람 하루에 16g 정도 처방하고요. 암 환자분들은 제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얘기는 못하는데 30, 40g씩 드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럴수록 항암효과가 더 세지고요. 보통 이런 건 계량해서 먹지 않죠. 저 같은 경우는 밥 숟갈로 해가지고 밥 숟갈 한 그릇이 15g이거든요. 반 숟갈이 한 7g 될 거니까 7g씩 하루에 아침 한 번 점심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면 한 15g 되겠죠.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한참 연구하고 제품 개발하고 있는 압타민C 압타민C는 바르는 압타민C 아토 연구는 있으니까 그거는 발라보시면 알 거예요. 압타민C 자체가 피부 건조에 염증 가라앉힌 효과 때문에 염증이 굉장히 잘 가라앉습니다. 우리가 임상해가지고 대학병원 임상, 약사 임상, 병원 임상 한 자료가 있거든요. 제가 많이 쓰고 있는데 먹는 게 나오면 엄청 기대가 돼요. 먹는 게 나오면 발라서 치료할 수 없었던 어떤 자감인액이나 전신 알러지, 천식, 비염, 아토피 이런 것들 물론 그 외에도 다른 거 바이러스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효과가 있지만 이런 알러지라든지 피부 건조증 치료하는 데도 효과가 굉장히 많이 보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부가 건조한 분들이 맨날 보습제 회사들만 좋아지게 보습제만 사서 바르시고 그러시거든요. 쓸데없는 시간을 쓰지 마시고 몸에서 피부를 구성하는 구성요인들을 보충을 잘 하시고 별 피부 없이 잘 건강하게 영양제로도 드시고 하셔서 피부 건조증을 일단 없애서 피부가 건조하면 빨리 늙잖아요. 노화도 빨리 오고 주름도 빨리 생기고 하니까 또 병도 잘 생기고 염증도 잘 오고 이런 거 없이 건강한 피부 여러분들 갖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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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